왜 이렇게 안달 수가 있지? 그리고 오늘 하나 닮네. 예쁘죠? 눈이 내린 것처럼 그냥 입안에서 녹아버려 없어져 버려요. 예쁩니다. Atlantic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에 스트로베리 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쌓인 것처럼 소복 소복한 느낌이어서 되게 예뻐요. 눈처럼 소복 소복 쌓여있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 대박. 누구야? loot. 배추기. 맛있게 먹고싶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쁘죠? 눈이 내린것처럼 이쁩니다 너무 맛있을것 같아요 먼저 안에 크림 우유 맛이 굉장히 진하게 나요 맛있어요 이렇게 부드러워요 굉장히 여자들이 딱 좋아할 맛이네요 와 마늘이 달지 않고 질리지 않는 맛이에요 크림은 많이 먹으면 질리지 않아요 요거는 질리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덜 달아요 음 딸기가 너무 맛있네요 요 빵이 굉장히 촉촉해요 고춧가루 크림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 고춧가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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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더 먹어야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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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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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사르르~~ 녹는 느낌 빵 시트도 굉장히 촉촉해요 자 음.. 쒸 음 쒸 쒸 쒸 음 쒸 쒸 쒸 핳 휘 그냥 입 안에서 살이 녹아버 sä룼는án 너무 부드러워요 예쁘게 먹고 싶은데 예쁘게 안 먹어지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인간적으로 너무 맛있다. 이렇게 안 달아요. 하나도 안 달아. 어떻게 이렇게 안 달 수가 있지? 신기하네. 스녹 nies puedo 하나도 dumplings. 지 딸기. 쌀게 나온다. 가 와~~ 우와~~ 하르륵 녹아요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결국은 하나 담으네 너무 맛있어 오늘은 여기까지 먹을게요 제가 소식가라서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